6, 5, 4, 3, 2, 1 속보 세상에 이럴수가 새벽에 잠깐 한국올림픽 메달순위 깜짝 1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파리올림픽으로 출장을 떠난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이무일의 텐을 진행하게 된 남심저격에 딱 맞는 DJ 여자들 말고 남편만 거느리고 있는 남자 개그맨 이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곡은 2PM의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세상에 이럴수가 새벽에 잠깐 한국올림픽 메달순위 깜짝 1위였습니다 다들 파리올림픽 잘 챙겨보고 계신가요? 정말 양궁이랑 사격 저는 오기 전에 오늘 반효진 선수 공기소총 10메타 금메달 따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16세예요 고1인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의 학창시절은 어땠나라는 그런 반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오늘 새벽에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딴 직후에 한국의 금메달 3개로 잠깐이지만 메달 순위 1위를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잠깐이긴 했지만 순간 그 캡처가 지금 SNS에 엄청 돌고 그래가지고 참 보면서 뭔가 뿌듯하고 재밌더라고요 이번 올림픽이 우리 시간으로 밤부터 새벽까지 하기 때문에 경기를 보기가 쉽지 않은 시간인데 꼭 챙겨볼 수 있는 경기는 챙겨보겠고요 경기를 볼 때 중계는 어디? 올림픽은 SBS 중계는 배성재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수들 중계하는 배성재 DJ 포함 모두 화이팅입니다 모두 다치지 말고 무사히 귀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로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느라 한 번도 만난 적 없었지만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베텐에서 잘못된 남자이기도 하지만 금융 전문가로도 불리는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와 막 나가는 상담소 금융상담 특집으로 함께 하니까요 돈 고민 있는 분들 저희가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이무일의 텐 생방송 지금 바로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땡 카오 TV 땡 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찌지지지지지지지지 들어오시면 생중계 라이브로 화면을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으니까요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033님입니다 우일이 형 안녕하세요 요새 여기저기서 활약이 엄청나시던데 라디오 DJ까지 접수하셨네요 재밌게 듣고 갈게요 근데 임텐인가요 우텐인가요 일텐인가요 짜스에 짜를 써서 짜텐인가요 짜텐이 뭔가 좀 가짜 느낌이 좀 나기도 하는데 느낌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짜텐 짜스 짜스 짜디 좋습니다 2190님 8명이서 더위 피해 아프리카의 짐바브에 왔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여기는 7도에서 29도로 서울보다 선선해요 시차는 6시간이라 이제 저녁 먹으러 갈 준비합니다 14일간 잘 놀다 가겠습니다 다치지 말고 재밌게 놀다 오시기 바랍니다 7도에서 29도면 거의 뭐 여름 가을 겨울이 뭐 다 있다고 보면 되네요 짜스 짜스님 우일이 형은 머리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안합니다 늘 부스스한 걸 보면 따로 관리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2932님 절야광 우일이 형은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나요 설마 전기세 걱정 안 하고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두고 계시나요 이거는 제가 너튜브 검색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효율적인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온도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송풍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튜브 보시면은 아마 좋은 정보들 많을 겁니다 네 실시간 문자 들어왔는데요 4610님 재수생인데요 가족들이 재수학원 끝나고 제 모습이 우일이 형이랑 닮았대요 근데 저 여자인데 여자인데 저 닮았다고요 네 아 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한테도 이런 DM이 많이 옵니다 아 이쁘게 펌 했는데 우일이 형 닮았다는 소리 들었어요 들었어요 남자친구한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9258님 오늘 정장 멋지신데요 DJ 첫날이라 멋지게 빼입고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큰 대기업을 물려받은 느낌으로 네 대기업 3세 느낌으로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예의를 한번 갖췄습니다 네 궁금하면 치지지지지 땡튜브 카카 땡티비 고릴라로 봐주세요 네 자 이상 이무일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제가 돈 안 쓰는 짠내 나는 남자라면 이분은 통 크게 쏠 땐 쏘고 지를 땐 지르는 분입니다 덕분에 빛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베테네 금융 전문가 잘못된 남자 개그맨 정영국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럭맨 정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형님하고는 또 이제 같은 개그맨 바운더리에 있는데 뭔가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만난 적이 없어요 개코원 쪽이고 오차사업 보니까 네네네 처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실제로 처음 봤는데 근데 뭐 개그맨들은 처음 봐도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너무 편합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경조사 때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안 봤어? 아 형님 경조사 잘 안 다니세요? 다니는데 개콘 쪽에 한 번 왔다 간 다음에 오차사가 오든가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녹화가 끝나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때 많이 못 봤죠 근데 형님이 이제 워낙 이제 선배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뭐 약간 씨라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대본에는 그냥 뭐 형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아 그래도 돼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방송용이니까 또 이게 뭔가 갖춰져야 되지 않나요? 그냥 해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면서 좀 전에 녹음했던 거를 들으면서 왔는데 네네네 아 많이 절어있다 네 불편하다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지금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땀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상을 갖추고 왔습니다 아 그래도 이 베텐이라는 엄청난 라디오에 어떻게 보면 DJ를 맡았기 때문에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서 너무 무겁더라고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에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왔잖아요 음 잘못된 것 같고 지금 등에서 땀줄기가 네 국군방송보다 로제했다 그리고 이제 개그맨끼리 쓰는 전문 영어로 잔바리가 너무 많다 아 뭔가 큰 게 딱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됩니다 아 그냥 가면 돼요 그렇죠 너무 제가 조급했나요? 그렇죠 이제 뭔가를 좀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PD 바뀌었을 때 새로운 코너 잘 보이려고 하다가 네네네 그거 잘 못 살리고 까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아 베텐은 그냥 막 까는 감성입니다 오 왜냐면은 이제 배성재 형님이 하는 걸 제가 이제 많이 모니터를 했는데 정말 편안하게 아니 성재 씨는 네 성재는 원래 아나운서 출신에다가 네 이제 메인 DJ로 8년을 했으니까 자리매김을 한 거고 네 우리는 이제 밖에서 기어들어왔단 말이야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로 가면 되는 거고 네네네 방송에서 실수를 했다 네 결국 PD가 욕먹어요 아 오늘 보고 말 거잖아 오늘 제가 실수하면은 제 잘못이 아니고 그냥 문 닫고 나가면 돼요 아 그냥 저는 우리는 원래 하던 감성대로 그런 감성을 좋아하는 거지 자꾸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개그맨은 안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잘 못하고 이제 문 밖으로 나가면은 다시는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 들어오면 되잖아 무슨 상관이야 아 SBS를 네 안 들어오면 되지 아 목동 근처에도 그렇죠 개콘에서 버려질 때도 우차스에서 버려질 때도 어차피 미련 없이 나왔는데 자꾸 미련 두고 갈 필요가 없어요 내일번에 50인데 뭐가 아쉬워 그냥 가는 거지 듣는 청취자가 기분 좋게 우리가 이제 이무일이라는 사람을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재밌다 이런 요소를 상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말 길게 하고 뭐 있어 보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라디오 스타 감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 여기는 라디오다 스타가 아니고 편하게 좋습니다 스타랑 우리랑 상관없다 영구영구님이 스님과 예스님인가요 헤어스타일이 종교통합이네요 그렇죠 느낌이 근데 원래 머리를 이렇게 기른 지 오래 됐나요 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를 기르면서 뭔가 약간 일이 좀 잘 되니까 머리빨이 좀 크다 이런 얘기가 좀 많죠 미신이네요 네네네 잘라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선한 명 정도까지 기르려고 거기까지는 못 가고 거기는 이제 도인이잖아요 너무 같지 너무 같잖아요 그래서 요정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형님은 어떻게 머리를 기르실까요 머리가 안 나요 그런 의도로 여쭤본 건 아닌데 오디오가 안 비워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의도로 물은 건 아닌데 나는 모발이 얇아서 기르면 그렇게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추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휘마리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머리를 기를 생각이 아예 없고 근데 여자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를 이성으로 안 보는 분들은 재밌어하고요 재밌어하고요 제가 조금은 이성으로 다가갈라 그러면 경악하죠 머리 긴 남자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드문 게 아니라 없지 않나? 그래도 이제 개중에 근데 그분들은 이제 찾아 나서야 되는데 저도 이제 연애하는 지 오래돼가지고 찾아 나서야 돼요 지금 머리를 봤더니 아예 정리가 안 됐네요 네 이게 또 제 맛이죠 뭐 라디오 오는데 또 이제 샵을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정작을 갔자 이러는데 많이 헝클어졌다 근데 이렇게 헝큰 머리도 이제 원빈 씨가 기르면 괜찮을 거 아닙니까? 원빈은 샵을 다녀오죠 지원이 되니까 그래도 이제 얼굴이 괜찮으면 우리는 우리 돈 내어 가야 되니까 안 가는 거고 예를 들어 뭐 김수연 씨가 제 머리 해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잖아요 디유가 잘못됐다 갑자기 무슨 김수연이야 저는 사실 이제 이 머리를 기르면서 약간 김지훈 씨가 딱 제 정도 머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김지훈 씨를 롤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길렀거든요 너무 잠발이다 우리한테 맞게 가야죠 제가 이렇게 또 라디오 경험도 사실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또 베테네라는 큰 프로그램의 스페셜 DJ가 처음이거든요 베테넨 청취자분들은 잘하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걸 좋아하지 그리고 남자 둘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안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둘이 얘기하다 가는 거야 그냥 커피숍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형님의 스페셜 DJ분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어떤 조언을 해 주신다면 우리랑 일단 색깔 자체가 다르고 거기는 일단 아이돌 그룹 걸그룹 분들이 오면 채팅창이 터져나갑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경기처럼 떨어졌을 것 같은데 우리 채팅이 굉장히 제가 네 이게 우리 익숙하잖아 이런 거 익숙하단 말이야 제가 원래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책을 잘 안 보는데도 제가 쫙 그냥 읽을 수 있을 정도네요 이분들은 우리를 보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매일매일 베테넨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신경 안 쓰고 원래대로 가면 되고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면 이제 이분들의 장소에 저희가 놀러 온 거네요 그렇죠 빨리 가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자 이제 아니 얼마 전에 형님 하는 유튜브 구독자 10만 달성 아이 60만이잖아 아니요 60만 아니에요 56만? 에이 그래도 그래도 약간 딱 10만 됐을 때 실버 버튼 그 느낌이 있잖아요 오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10만 버프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10만 되면서 노따기 한 4개 붙더라고 잘못됐더라고 뭐하는 거야 지금 조회수 안 나오고요 저는 180초는 영상 다 봅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연구에 이게 조회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뭐야? 밥 먹고 궁시험에다 가는 건데 솔직하게 개그맨 감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 부킹이나 이런 콘텐츠가 훨씬 재미있었고 그렇죠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한의사랑 변호사 역할로 해서 부킹하는 거 있었어요 난 그거 너무 재미있게 봤거든 나이트클럽 부킹 네 맞아요 근데 음식 같은 거는 이제 하는 사람들도 알겠지만 그렇죠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맞아요 아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근데 부킹 뭐 이러고 저희도 약간 좀 아 뭔가 재밌고 막 이런 거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그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기계 따위가 뭘 알아 네 그렇죠 기계한테도 버림받았죠 근데 저는 이제 승환이랑 내린 결론은 야 우리는 대중예술가야 대중들이 원하는 거를 해줘야 돼 대중이 아니고 조회수지 그렇죠 AI가 원하는 거 조예술가 그래서 조회수에 따라서 우리는 예술을 해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예술가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 제가 예전에 우유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네 진짜 버리는 영상을 던졌는데 그게 조회수가 터졌다 그게 처음이죠 그러니까 개그맨 감성으로 봤을 때 너무 재미가 없어서 맞아요 그걸 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올리는 순간 조회수 폭발했다 그렇죠 저도 되게 재미없는 영상을 올렸거든요 네 네 박살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하래 얘기인지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 정영국 형님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 돈 고민 상담 특집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네 텐스타그램 공지 게시글에 본인 등판에서 직접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렇죠 정영국 돈이 모자르면 빌리면 됩니다 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일단 저는 돈 빌리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음 그럼 난 뭐 좋아해? 아 그렇죠 뭐 상황이 저희를 그렇게 몰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최후의 마지막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네 주택 담보대출 아파트 전세대출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사람이 거부감은 없는데 네 네 다 하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받는 대출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있다 결국은 은행에서 이제 똑같은 대출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빌리는 거지 뭐 1금융 2금융 3금융 뭐 다 써요 다 써 일수도 찍고 다 해 필요하면 아 무슨 상관이야 아 그렇죠 근데 지인한테 이제 빌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아 그것도 무슨 상관이야 지인이 제일 편하지 은행 가서 한번 대출 받으려면 네 네 사인을 몇 번을 내야 되는데 어 지인은 전원통이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도 신용돈은 뭐 응 자꾸 뭐 땡을 치라 그래 네 아 지인한테 돈 안 빌려봤어요? 저는 거의 빌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진짜 한 번 두 번 정도 음 제일 큰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는 천만원 천만원? 네 몇 분 통화하고 천만원 받았어요? 그거는 한 3-4분? 3-4분? 네 그러니까 빌려줬으면 빨리 빌려준다니까 안 빌려준 애들이 계속 물어봐 네 왜 필요하냐 어제 썼는데 뭐 했다 네 아 요 용도가 이런 걸로 쓰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저는 1억 2천까지 빌려봤습니다 아 네 10번 쳐드리면 되나요? 그렇다는 거 네 사실 오늘 이제 돈 고민을 저희가 듣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 예전에 팟캐스트를 했었어요 한 2년 정도 근데 그 팟캐스트 프로그램 제목이 돈돈돈이었습니다 아 어울리는데 네 그리고 3부에 제 아이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 코너가 그게 이무일의 돈민상담이었어요 아 그래서 돈에 관련된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 그거를 제가 이제 해결해주고 문제가 제시해주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딱 음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아 좋았죠 근데 그때는 정말 말을 세게 했죠 아 Post2다 볶acas 네네 쎄게 했죠 네 전 바로 사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으로 가랍니다 지루한가봐 네네네네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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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 네 아하하하 하하 아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 3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야. 원래 상관없어. 바로 사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담사연. 최경옥님. 여성분입니다. 시아버님 칠순잔치에 갔어요. 그날 너무 기분 좋으신지 술에 취하셔서 자식들이 용돈으로 준 200만 원을 며느리인 제 손에 쥐어주며 몰래 쓰라고 하셨어요. 감사하게 받아갔는데 갑자기 다음날 200만 원이 어디 갔냐고 돈을 찾으십니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주신 돈인데 사실대로 말하고 돌려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저에게 주신 돈인데 말없이 써도 될까요? 자 이제 우일 씨가 결정을 내려보십시오. 이거 애매하네요. 어떻게 됩니까? 저 혼자서 만약에 이거를 쓰면 나중에 굉장히 큰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00만 원 중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선물을 사서 어머니께 드리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님이 줬는데 어머님한테 준다고? 시아버님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버님. 그래요? 네. 나는 그 100만 원은 선물을 줘서 남편을 주는 줄 알았어. 공봉을 만드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줘서. 그런데 그 아버님은 기억을 못하시는데 일단은 100만 원어치 선물을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심장이 착한가? 그래도 이게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아버님이 야 200만 원 없어졌어. 이 돈 어디 가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한 2, 3일 정도가 지났어. 그러면 이거는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드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날짜가 좀 지난 다음에 드리는 모습은 내가 좀 쟀다. 머리를 좀 굴렀다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거나 시간이 지났으면 안타깝지만 써야죠 본인이. 그냥 다 쓴다? 어쩔 수 없지 뭐. 200만 원을? 네. 왜냐하면 지금 뒤늦게 주는 게 자기가 먹으려고 그랬던 게 느낌이 너무 나잖아. 그리고 남편도 모르는 것 같고 아버님이 몰래 싹 손에 쥐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연이 올 정도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고 보고 이거는 뭐 그냥 본인이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근데 하루밖에 안 됐다. 제가 연락을 지금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드리는 게 맞다. 나중에 만약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걸리면 걸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딱 잡아떼면 되기 때문에. 증거가 없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왜 그렇게 쳐다봐? 살아갔지 않아? 너무 아니 굉장히 형님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도 큰 돈인데 내가 이 돈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아버님한테 잘해드리고 갑자기 뭐 챙겨주고 하면 더 의심받아요. 오히려? 당연하지. 아이에 속일 거면 그냥 끝까지 속이자.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됩니다. 혼자 집에서 누가 달라고 그랬나 그냥 주신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200만 원 쓰려고 하면 끝도 없이 씁니다. 댓글에 광고나 듣자. 시간 어떻게 됩니까? 시간에 됩니까? 아닙니다. 1분 남았어요? 네 1분 남았습니다. 1분 정도 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국이의 일침은 어떻게 될까요? 네가 외쳐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외쳐야 내가 얘기를 하지. 제가 이게 밑에 깔아줘야 되는군요. 그렇지. 받쳐있지 밑에서. 형님이 이제 그때 땅 치른 거고. 이거 어차피 호흡 잘못됐어. 뭐래도 안 웃겨요 이거는.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한번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살려 이거를. 자 용국이의 일침은. 남편은 갑자기 돈이 생겨도 절대 와이프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나 안 터질 줄 알았어. 저 땡 쳐. 크림 다 깨졌는데 이거 어떻게 살리니? 이거는 제 실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너무 못 깔았습니다. 광고 들어 빨리. 광고 듣고 와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은 가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이무일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이무일이고요.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금융상담 특집 동고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느낌이 어때요? 어떤 느낌이요? 이거 1분 정도 진행해보니까. 2분 대부분 없어지고 난리 났잖아 지금. 지금요? 땀이 지금 아킬레스건까지 내려갔어요. 목 뒤에서 나온 땀이. 좋네요. 지금 그런 거로 원해. 지금 젖어있어가지고 이따가 대걸레로 제가 닦고 가려고 해요. 잔발이다. 잔발이 그만. 그런 단어가 되나요? 잔발이 됩니다. 됩니까? 비소거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익명김님. 남자입니다. 친한 친구인 A군의 소개로 B군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친한 사이는 아니고요. 경조사가 있거나 새해 인사 정도 하는 사이입니다.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군요. 그렇죠. 그런데 B군이 곧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보냈어요. 저는 그날 가족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해서 불참할 예정인데요. B군한테 추기금은 대체 얼마를 해야 할까요? 1, 2년은 개인적인 연락을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청첩장을 받아서 혼란이 옵니다. 결혼식 참석 안 하고 추기금만 하는 상황에서 큰 친분이 없는 사이라면 얼마를 하면 좋나요? 얼마 내야 됩니까? 이건 좀 애매하거든요. 원래 이런 쪽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단은 사연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은 저희에게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안 내도 된다 내지 3에서 5만 내도 된다. 3은 좀 그렇지 않나? 요즘에 없어졌나요? 너 언제까지 3을 내봤니? 3을 언제 내? 3은 저도 좀 오래되긴 했는데. 마흔 넘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3을 낸다고? 그런데 이렇게 익명 김님이 저희한테 보낸 거는 저희에게 어떤 마음의 안식을 받기 위해서 3내도 돼요. 용기를 얻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은 뭔가가 많이 빠졌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솔직히 친하지도 않은 친구고. 그렇죠. 연락이 와서 성첩장을 보냈다. 그런데 어쨌든 불참을 하잖아요. 불참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밥을 안 먹으니까. 이거는 사실 5가 가장 적당하긴 합니다. 5가 적당한데 이분의 어떤 의도는 5도 약간 아까운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낸 거는. 올 씨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1, 2년 개인정의 연락을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결혼한다. 성첩장에 날라온 거지. 저는 그냥 5할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데 그렇게 인상 쓸 거면 하지 마. 아니 그렇게 인상을 쓸 거면서 5를 하면 하지 마. 그게 뭐야. 그런데 이분이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냈다는 거는 조금 더 5도 아깝다는 느낌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저는 과감하게 그냥 모른 척 하지 말라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모른 척? 네. 모른 척. 그건 과감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그날 까먹었다. 그리고 그날만 잘 지나가면 양심의 가책이 한 2, 3일 정도 갑니다. 그러다가 그분한테 단체 문자가 와요. 결혼식 와줘서 고마워. 일부러 그 사람도 보냅니다. 그치 보내지. 내가 축의금 안 했는데. 네. 그거 한 번만 잘 넘어가면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안 친해. 결혼을 했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치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5만원 10만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난 안 갈 거니까. 나 결혼식 때 안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형님이랑 저랑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안 만났어요. 2년 동안. 제가 천천장 드려요. 어떻게 하실 겁니다? 안 가. 왜 가 거기를. 그러면 안 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까지 드렸어요. 다 개인적으로 전화가 옵니다. 형님 저 뭐 이렇게. 축하해. 잘 살아. 예. 고톤으로. 그렇죠. 네스테리아. 고톤으로. 그러니까 보통 저는 약간 부러운 게 후배들끼리 적응 잘하네 이제. 연차가 비슷비슷하면 되게 어우러지길 많이 하는데 저는 일단 M번부에서 SBS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갭도 좀 있고 연차가 좀 있어가지고 보통 전화를 거의 다 해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 축하해. 잘 살아. 그러면 형님 기준에 가거나 축의금을 이렇게 내는 그 기준은 뭡니까? 일단 저는 근데 경사 말고 조사는 웬만하면 가려고 합니다. 축하할 사람은 많아. 주변에서. 나 안 가도 되잖아. 유명한 사람 아니잖아.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걔도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한 걸 거 아니야. 나 일단 연락받았고. 난 대답했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축하해 주겠죠. 난 일단 결혼을 안 할 거라는 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 주변에 경사 잘 안 가는 어떤 그 개그맨들의 전형적인 어떤 자기 합리화가 아닌가. 내가 지금 경좌서를 낸 금액이 한 2억이 될 걸? 뭐 얼마 했어? 저는 그렇게까지 안 낸 거야. 그러니까. 많이 내시네요. 많이 가면 뭐해. 돈을 많이 내라고. 너 가서 이렇게 머리 길러가서 안녕하세요. 안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이. 스테이크 두 개 먹고 막. 그게 뭐야. 남은 스테이크 먹어요. 땡 한번 쳐. 뭐 하는 거야 그게. 거지도 아니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스테이크 남는다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안 남아. 아니 이제 그. 네가 물어보니까 주는 거야 그냥. 아 그래서 막 3개씩 먹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야 코너짜. 그게 뭐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저는 이제 남으면 아까워서. 요즘 결혼 시 식사 비용이 5만 원이 넘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5만 원 내는 것도 솔직히 타산이 안 맞는단 말이야. 약간 좀 애매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안 가져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멋지게 깔아드릴게요. 그게 더 잘못된 거야 지금. 멋지게 깔아 수가. 이것도 안 살아. 이거 어떻게 살려. 자 용국이의 1침. 어차피 안 볼 거잖아. 안 살 줄 알았어. 넘어갑시다. 네. 호흡이 안 좋아졌다. 이거 개개에서 쓰는 안 되는 호흡이야. 이상하게 까네. 그럼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깔아야 되나요? 아니 이미 늦었어. 이미 30분 지났잖아. 아 그래요? 끝났어 이거.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다음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435님 여성분입니다. 남편이 구두새입니다. 제가 기능성 화장품을 좀 사야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돈 아깝다면 쌀뜨물이 피부에 좋다고 그걸 바르래요. 그러면서 화내기도 애매하게 쌀을 씻어서 쌀뜨물을 직접 들고 와줍니다. 와 짜증나는 구두새 남편한테 뭐라고 일침해주면 좋을까요? 왠지 결혼하면 우일씨 약간 이럴 것 같은데. 아 쌀뜨물 정도는 너무 빡세지 않나요? 그래요? 이건 뭐 몇 년도죠 이게? 쌀뜨물은 저희 부모님 세대도 안 그러지 않았나요? 거의 안 했죠. 그렇죠? 쌀뜨물.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남편분이 아마 와이프한테 이렇게 해줄 정도면 뭔가 맺힌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느낌이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부부 사이가. 직접 왜냐하면 쌀을 씻어가지고 그거를 노력을 해서 가져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큼의 비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연을 보낸 거라고 지금. 네가 얘기하는 부부 사이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를 남편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지금. 이게 부부 사이가 왜 좋은 거야? 잘못했대니까? 육사 사모님한테 좀 미안하지만 저는 남편 편이에요. 아 그래요? 이런 어떤 남편의 정성을 귀엽게 받아주면 어떤가.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5년 됐습니다. 잘못됐잖아. 다 이유 있잖아. 그렇죠. 배워가네요.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 남편의 편을 들고 있잖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남편이 좀 아쉬운 거는 쌀떡물을 가져가서 그걸로 이제 씻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와이프에 발을 한번 씻어주면 어떨까. 이런 성격에? 네? 이 성격에? 이제 그러면 좀 감동을 받지 않을까. 아니요. 너무 그 포장이야. 왜 그래. 발 씻겨줄 겁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결혼 몇 년 차인지는 지금 안 나왔는데. 한 20년 차 된 것 같지 않습니까? 20년 차이면 좀 힘들지 않나요? 몰라요. 저는 안 해봤는데 제 주변에도 없고요. 일단 10년 넘은 친구들은 봤는데. 3년도 솔직히 많이 가는 거예요. 3년이요? 네. 왜냐하면 대충 추측을 해본 게 쌀뜨물 정도까지 알 정도면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고 와이프 분이 참고 참고 참다가 그렇죠. 이제 화장품까지 아껴서 이걸 해준다고 한 걸 봤을 때 그런 생활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20년 넘으면 발 씻겨주기 힘들죠. 그렇죠. 20년 동안 만약에 발을 계속 씻겨줬으면 그 발이 엄청 불어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달아서 쪼그라져 있거나 20년 동안 남편 직업이 없든가. 그렇죠. 네. 그거죠. 그거 아닌 이상은 솔직히 이거는 힘들죠. 이거는 뭐 약간 좀 안타깝긴 한데 이런 남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했고 저는 이 상황에서 남편의 편을 드는 우일이가 더 신기했습니다. 여자 없는데 다 이유 있다. 그렇죠. 땡 안 붙여요? 저희 아니 근데 이거는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해도 땡이지. 남편을 들면 안 되지.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베텐이 남자들을 위한 라디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적당히 해야지 너무 표현을 들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영국의 1팀 본인이 남편을 선택한 죄죠. 어떻게 해봐. 띵동띵을 하든가 띵을 하든가 좋습니다. 좋대. 거의 뭐 마리오네트처럼 시키는 대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그 남자가 돈 안 쓰는 모습이 보기 좋았겠죠. 되게 절약하는 정신이 경제적이다. 근데 그게 나한테 적용될지는 몰랐던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선택한 죄. 어쩔 수 없습니다. 씁쓸하네요. 좋습니다. 네.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4992님. 남자분입니다. 제가 회사 바로 코앞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회사 동료들이 우리 집을 너무 자주 옵니다. 회식을 하고 2차를 우리 집으로 온다든가 야구 나고 늦어지면 우리 집에서 잔다든가 그렇게 점점 하숙집이 됐는데요. 문제는 저희 집에 오면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다 털고 가고요. 화장지도 막 쓰고 치약 제 로션 막 다 씁니다. 솔직히 수건도 여러 장 쓰는데 그거 빻는데 세탁비 물값도 아까워졌어요. 제 집을 수시로 드나드는 동료들에게 소정의 하숙비를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를 받는 게 적당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 회사 앞으로 바로 이사를 온 상황입니다. 가장 가깝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회사 동료들이랑 엄청 좀 친하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안 친하면 그쪽에 친할 수도 있고 네. 자주 온다는 거는 그러면은 사실 대놓고 좀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이거 이제 먹는 거를 와서 먹지 말고 사와서 먹어라. 옛날에 편의방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옛날이다. 24년 된 것 같은데. 내가 군대 가기 전에 편의방에 갔단 말이죠. 96년도니까. 오래됐네. 그리고 약간 전주에 가면 가맥집 있지 않습니까? 넘어갔어.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사가지고 와서 나는 장소는 제공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먹을 거나 이런 거는 너희들이 사와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막역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착하다. 우리 씨도 굉장히 착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생활도 해야 되니까. 동료들이니까. 아니 근데 왔어. 네. 먹었어. 안 치우겠죠? 치우는 거 같이 치워야죠. 대충 치울 거 아니야. 자기 집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막 누워서 자겠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수건 써서 갖다 놓고 로션 바르고 가. 그럴 수 있잖아요. 확 올라오네.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게 한 달에 열 번. 15일, 20일 이렇게 돼. 그 정도의 사연을 보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어지럽히고 갔어. 내일 좀 신나가랬더니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이 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도 사서 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거 어떨까요? 약간 이제 뭐 장난식으로 그 집에 있는 물건에다가 가격표로 다 붙여놓는 겁니다. 너무 일이 많은데? 아, 그래요? 언제 붙여? 뭐 이제 뭐 날 잡고 저 쉬는 날에. 아니요. 좀 귀엽잖아요. 예를 들어 치약 한 번 쓰는데 200원.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와가지고 하루 자는데 숙박비 두 당 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루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일씨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우일씨가 딱 상황이 이리 상황이 됐어. 아, 저 이 상황? 저는 보통 이제 받은 거를 두 배로 돌려주는 습성이 있어요. 찾아가네 그 집을. 그렇죠. 그 집에 똑같이 가죠. 그리고 친한 친구들 말고 모르는 친구들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더 불편하게. 그렇죠. 그렇게 가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예 그 집을 폭발을 시키는 거죠. 만약에 갔는데 그 친구는 나 다르게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셔. 아, 부모님이랑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잡니까 거기다. 잠까지는 뭐 같이 잘 수 있죠. 부모님 계셔도. 원룸이 아닌 이상. 원룸이야. 원룸이에요? 이야, 원룸의 부모님. 근데 그 머리하고 있어 지금. 아, 그래요? 편집하게 사갖고 왔어. 근데 제 나이에 제 친구가 원룸의 부모님하고 사는 거면은. 잘못할 수 있잖아. 아, 그럼 제가 도와줘야죠. 그 친구가 훈훈하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면 그냥 싹 잘라서 얘기합니다. 오지마. 걸리적거려. 아, 걸리적거려? 니네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도 그냥 에이,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오면요. 말이 안 통하네 얘는. 오지 말라고. 이렇게. 근데 계속 가면요? 네? 계속 못 오지. 문을 안 열어주는데. 문은 안 열어줘요? 무슨 상관이야. 원래 정이 좀 많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는 좀 정은 좀 많아요. 돈은 없고 정만 많나? 네. 형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난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상관이야. 나이 40 넘어는데 MBTI가 어딨어. MBTI 뭔데요? ENTJ요. 그런 거야. 이거 다 하지 마. 젊은 척 하지 마. 힘들어. 혈액형이 뭐예요? 혈액형은 AB형인데 그거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수혈할 때 필요한 거라고. 그게 성격이랑 무슨 상관이야. 수혈할 때 병원에서 물어보는 게 혈액형이야. 영국의 A챔. 대신 3만 원. 대실비는 3만 원이니까. 3만 원. 그래도 평일 가격으로. 갑자기 들어오지 마. 나한테 준비할 시간을 줘.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 너무 좋았어요. 대신 3만 원을. 평가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평일 가격은 뭐야. 네. 좋습니다. 다음은 박은영 씨. 여성분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가 50만 원을 빌려갔어요. 이거 벌써 냄새가 나네요.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나는데도 안 주네요. 돈 얘기를 꺼내질 않으니 먼저 이야기하기도 민망합니다. 아직 쉽게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든 사이인데요. 어떻게 해야 서로 기분 안사하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연애가 5년 전이라 그랬으니까. 그때의 기억을 한 번 더듬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의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이가 먹으면서. 그것도 그렇고. 나이가 먹으면서 기억력이 조금조금씩 감퇴가 돼가지고. 얼마나 사겠었어요. 기간이 얼마나 돼요. 한 4개월. 4개월? 3개월 4개월. 3이야 4야 정확하게 얘기해. 100일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100일 안. 그럼 3개월이잖아. 100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안 됐네. 100일 때 선물 안 줬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100일 안 됐지. 네. 맞아요. 4개월은 아닌 거죠? 3개월 반으로. 3개월 반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만 원 빌려갔는데. 일단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빌려주면 안 되죠. 그런데 일단 빌려줬잖아.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린다는 거는 사실은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 빌립니다. 돈 빌리는데 남녀가 어딨어. 은행하면 남자를 해주고 여자는 안 해줘 이런 거 있어? 아니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그냥 여자친구 같아도? 여자친구한테 옛날부터 빌렸었고. 돈을요?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보통 건달들이. 건달은 다르지. 아 그래요? 다릅니다. 저는 이제 18년째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이제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더 큰 돈이 나옵니다. 근데 생각을 잘해야 돼. 이게 뭐냐면 돈 빌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안 갚는 게 나쁜 거지. 아 그렇죠. 빌릴 수 있잖아. 제 시간에 안 갚는 거. 누가 안 갚았대? 빌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 남자분들이 여자들 딱 맞닥뜨리면 돈 얘기를 못해요. 나는 이거 봤을 때 굉장히 큰 용기를 냈거나 아니면 나 같은 성향의 남자다. 그런데 50만 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어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 50만 원을 그냥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다? 왜냐하면 안 줄 것 같아. 그냥 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 친구분한테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한 다음에. 굳이 굳이. 그다음에 50만 원씩 입금을 하자고 한 다음에 남자친구 입금한 걸 보고 나는 입금을 안 하는 거예요. 약간 그 계획적이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따지겠죠. 왜 자기는 입금 안 해? 자기 50만 원 빌려갔잖아. 그걸로 일단 쓰고 그다음에 다시 입금을 하자. 생각을 잘해봐요. 네. 마지막에는 6년 아니야? 5년 아닌 거 더 된 것 같은데? 5년 반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식 자체가. 아니 왜냐하면 되게 합리적이. 따라하는데 앞뒤 말 하나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합리적이지 않나요? 합리적이지 않은데. 아니 왜냐하면 이제 여성분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약간은 소심하고 남자친구가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약간 애둘러서 이렇게 잘 얘기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이 돈 얘기는 그쪽에서 주지 않는 이상 계속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야죠. 언제쯤 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꾸 돈 얘기를 안 하다 버릇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건데 얘기해.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이제 보통 돈을 안 주는 사람들은 제 날짜에 딱 안 줍니다. 그렇죠. 이제 뭐 나중에 주는 거 봐서 여기서 이제 그만 만나든지. 늦게 줘서 미안해. 100만 원 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또 빌릴 수 있잖아. 만약에 50만 원 줬는데 100만 원이 나온다?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어. 미안해. 늦게 줘서 100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었네. 그런데 자기가 급하면 50만 원에 대한 얘기는 한 번 해야죠. 댓글에 그냥 내용 증명 가자가 있네요. 기분 잘못되신 분이에요. 잘못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1침 한 번 가볼까요? 영국의 1침은? 그냥 기분 상하게 돈을 달라고 그러세요. 기분을 안 상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금이 더 중요하지. 항상 채권자가 먼저입니다. 무조건. 그렇죠. 돈을 많이 안 빌려받네. 맞아요. 쫓겨본 적도 없고.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소비 자체를 잘 안 해가지고요. 그럼 돈 어디다 써요? 안 써요. 왜? 그럼 안 써요. 안 써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 보기 좋지는 않아요. 다 살지. 그렇죠. 어떻게든 살지. 보기가 안 좋은 거지. 그렇긴 하죠. 좋습니다. 그럼 왜 치는 거야? 이제 광고 들어야 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오늘 금융특집 상담에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비타민 B 보내드릴게요. 댓글들이 있습니다. 성경환 님이 두 분 너무 반대인데 은근 케미가 좋네요. 그리고 스브스 첩자 님이 역시 방송은 망해야 재밌지. 쌍망했지 뭐. 망했어요? 네. 뒹굴뒹굴 님 묘하게 웃긴다. 내 꿈은 배성재 매니저. 우일이 형 내일도 수트 입고 오나. 내일도 입고 옵니까? 내일은 우통 벗고 오라고요.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머리 좀 어떻게 해봐. 머리요? 네. 머리도 밀고 오고 싶어요. 진짜로요? 지금 심정은. 더워? 네. 더워요. 내일 그럼 모자 쓰고 올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나 내일 없으니까. 오늘 임의일의 텐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그냥 그랬습니다. 만약에 형님이 냉정하게 DJ 점수 평가를 해주신다면 점수로. 저는 되게 좋게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여러 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개그맨분들은 감성체가 좀 열려있어서 그냥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난 이 편안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얼굴만 마음에 안 들지 나머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임의일의 텐 계속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8시반 생록방부터 쭉 함께해요. 정영우 씨 오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임의일의 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끊고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들으면서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양 꿈꾸세요.